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243이 되었구요 어 왜서 얼마 있습니까 220억있죠 220억있고 뭐 잼도 또 나고 이거 달라진 점이 있고요 물방울석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무기를 팔아치웠습니다 240개 있던게 사라졌죠 220억정도 됐고 판매 판매 아 제일 비싼걸로 들고와 파플라토스 마크가 24억에 팔렸구요 어 판매에 왜 그거 없어요 하하하 무기판게 안나와있네 어 안나와있다 무기가 사라졌네요 무기 판매한게 안나와있네 어쨌든 아케인 무기 뽑아서 45억이 팔았습니다 잘 팔았어요 물방울석이 계속 싸지던 싸지고 있더라구요 어쨌든 팔았고 어 판매가 됐습니다 45억에 팔아가지고 4일 아 아 맞어 그전에 팔았던거 같아 어쨌든 팔아서 220억 됐구요 그리고 이제 1만원 동안에 메소 좀 처리해가지고 캐시 50만원 만들어놨습니다 캐시 50만원 메소를 처리한 220억 플러스 캐시 50만원 만들어놨단 얘기죠 어 이것으로 이제 95억 정도만 만들면은 어 괜찮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으로 그렇고 그럼 대강 이제 300억대 들어간거죠 300억대로 들어갔고 들어갔고 어 별거 없는거 같네요 하하하하 보여줄것은 잼스톤이 5228개가 됐다 물방울석이 91플러스 아마 36갱인가 빼서 한 127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쪽으로는 별거 없는거 같아요 딱히 할 만한게 없네 240섬찍고 그게 끝인거 같아요 으으응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